너 찌라시라고 들어봤지? 찌라시 본 적 있죠? 화살 정보지 흔히 찌라시라 불리는 매체를 통해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대소문이 확산되자 가짜든 아니든 피해자가 생기든 말든 무차별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찌라시오? 그래 너 지금 취미집 매점 맞아? 막아야 돼 무조건 막아야 돼 그 새끼들 찾아야 돼 찾아서 꼭 밝혀내야 돼 왜 취미지냐 왜? 맨들 아니야 반중은 절 위해서 하고 나는 배달의 개수 understand? 피랑이 뭐여? 네가 이거 아니야 도착 레전드 조용히 입다 물고 찌그러질래 아니면 내가 그이 찢어질 거야 내가 네가 전혀 갖고 만든 수준의 정신 아니야 남들 아무도 모르는 연예계 얘기하나 해 최 회장이랑 잠자리 주선하고 사극 잘 나오는 정재민 탤런트 그 여자 밝히게 생겼나? 사진 게이래요 나 정보회의 들어가 이제 알게 되야 이 판이 어떤 판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